대림제 1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합덕성당 주임 강진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수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러셨다. 저 군중이 가옵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일곱 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줬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대전가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림 제1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살찐 음식과 잘 익은 술로 잔치를 베푸시리라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의들에게 쓰여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는 이 사에서의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어떤 곳이었냐면 침략과 약탈과 살륙으로 얼룩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야 예언자는 주변의 모든 민족들에게 잔치를 베푸시겠다는 장소로 시온산을 일컫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원수들과 먹고 마시는 화해와 친교의 축제인 잔치는 종말에 완성될 새 세상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으로 말이죠. 이 잔치의 절정은 무엇일까? 인간에게 덮인 너울과 덮개가 없어져서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 학원 15장을 참고해보면 너울과 덮개는 초상을 당한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던 도구였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을 뵙기를 갈망하지만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유다인들이었기에 이 사야의 예언은 이 죽음의 공포와 슬픔이 너울과 덮개가 벗겨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하느님을 뵙는 그 갈망을 성취할 수 있다고 전해줍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찬양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시온에서 벌어질 그 잔치가 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벌어집니다. 사람이 불구이 상태에서 제 모습을 되찾는 잔치가 구원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이 실현된 것이죠. 인간의 한계인 죽음의 너울과 절망의 덮개가 벗겨져서 마주본 하느님의 얼굴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저 군중이 가였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불구이 상태에서 치유를 받아 제 모습을 찾았지만 그에게는 배고픔이 남아있었습니다. 사흘 굶은 군중과 제자들에게 주님은 바로 빵을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죠. 하느님의 맨 얼굴인 예수님은 구원 약속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라시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그 잔치에 우리의 가난함도 함께하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당신의 본성에 우리를 참여시키심으로써 당신께서 이룩하실 구원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아버지, 목숨을 주신 아들과 하나 되도록 하느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얼굴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났듯 가진 것을 나눔으로 우리도 그 얼굴을 드러내리라는 이 희망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잘 간직합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합덕성당주임 강진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강진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